근데 누나 초대하면서 이거 펭귄 역량 너무 높아지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야! 누나는 아예 비공개야? 나 비공개지? 근데 나나야랑 친구지? 왜? 왜? 비공개야? 왜 비공개야? 아니 비공개야. 직접적으로 말하자마자. 뭐하는 인간이냐 이거? 근데 나나야님 어디 갔어요 마이크 보고? 아 저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네. 네 역시 오졌었는데? 네 네. 네 혼전지. 하튼 실장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어쩐지 뭔가 좀 외롭더라. 언제부터 꺼져 있었죠? 꼬빈은 나 초대할 때부터 꺼던데요? 나 그래서 어디 간 건가 없어. 왜? 꼬빈 나 목소리 처음 들어? 어. 나 바빠서 얘기 못 하고 있는건줄. 우리 대화가 됐었는데 내가. 대화가 됐다고? 에휴? 내가 그럼 너 언니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못 들었겠네? 어 어쩔겠는데? 나아! 뭐지? 그러면 대답을 했는데? 하나언니 해봐 나나언니. 내 언니랑 불러 비공개 할거면. 나나언니. 에이 씨 개 웃겼네. 진우 오빠 가자 진우 오빠. 이. 아. 전 넘지마. 꼬빈 너 할거야? 내 전골에 뭐 넣었어? 그래? 그 네나가 하고 싶다는 게임 아니었어? 김준호 꺼낸 거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나도 하고 싶었어. 아 오케이. 누나 전골에 뭐 넣고 싶어? 생이버섯. 고기 안 넣어? 고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 나는 그러면 전골에 꿈과 열정을 넣어야겠다. 진짜 문과적 발언이야. 저거 보니까 진짜 자기가 넣고 싶은 재료 커스텀에서 넣을 수 있는 거 같던데. 자 그러면 내 전골에 뭐 넣었어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게임 설치되셨나요? 전 참인이 없어. 내 전골에 뭐 넣었어 연습모드에 잘 오셨어요. 내 전골에 뭐 넣었어는 맛있는 전골을 만들려는 직원팀과 이를 방해하는 스파이팀으로 나눠서 즐기는 게임으로 그러면 어느 한 분께 스파이 역할을 부탁하도록 하죠. 원래 스파이의 정체는 비밀이지만 이번에는 연습인이 대표로 나나 형님께 스파이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소에는 상냥하고 성실한 나나 형님이 스파이라니 정보원이라면 유적이 있네. 좋아하는 재료 3개를 획득할 수 있고 둘 이상이 가면 무작위 재료 2개가 된다. 정보원은 금지 재료를 본다. 또한 재료를 한 개 지불해 다른 플레이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명 이상이 가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 눈치네 이거. 금지 재료는 불속성이 9개 있으면 안 됨. 이거 제가 알린 거예요. 아 안 알릴 수도 있어? 네 속일 수도 있네. 랜 투표는 플레이어끼리 투표해서 표를 얻은 분은 그 수만큼 정글을 넣을 수 있는 재료가 줄어요. 요리 개못하는 사람. 쇼핀. 아니 뭐. 아니 범인 나온 거 아니자고. 아까 모은 재료를 넣었어요. 정글은 재료에 붙은 별개 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는 라운드마다 축적되며 게이지가 꽉 차면 직원팀이 승리하게 되죠. 7라운드가 돼도 점수 게이지가 꽉 차지 않으면 스파이의 승리예요. 마지막으로 막장 정글 요리법을 알려드리죠. 넣으면 정글 요리를 망치고 마는 금지 재료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금지 재료는 라운드마다 바뀌니 매번 조사해야 한답니다. 나냥님만 들을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프라이는 이 시점에서 금지 재료를 알고 있고 기록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적당한 이유를 내서 해당 재료가 드롭되는 곳으로 가세요. 나는 불맛을 좋아하니까 황무지해 가야지. 정말 그래 보인다. 과연 초코물 사.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녹아 민트 아이스크림 먹. 3개 내가 넣었는데. 저것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이 3개 재료라는 게 있어요. 다른 재료가 다르게 실사 아이컨이 사용되는 재료죠. 점수화 효과가 높은 대치는 3개 상담을 금지 재료를 넣든 말든 막장전구를 만들어주고 만답니다. 이 3개 재료를 넣을 땐 주의하시길 바라요. 이상으로 연습을 종료하죠. 하나 보면 익혀져. 아직 이해 못 했어? 이해했어. 이제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거구만. 그럼 지금 골라야 되는 건가? 근데 정보원 갔다 오실 분 이번 라운드 금지 재료 누가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희생해. 일단 나나님. 나 이미 눌렀는데. 불량배 누구야? 나. 그럼 나나 형님이 가는 게 낫잖아. 불량배가 저기 정보원이랑 접수하면 재료 준다던데. 나나 형님 어차피 재료 얻을 수 있을 때 가는 게 낫잖아요. 아니 쟤 되게 많아요? 유족으로 집합. 아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혼자 가야 좋은 데인데. 다 똑같은 생각 해버렸데. 이거야. 금지 재료는 붉은 버섯이 있으면 안 된대. 개구라잖아 안 믿어. 나 바로 붉은 버섯 넣어본다. 넣어봐 넣어봐. 나 나의 그거를 물고를 증명해줘. 근데 이거 넣으면 금지 재료 넣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꼽힌 누나 요리 개못할 거 같으니까 꼽힌 벤 해야겠다. 아 왜 나한테 그런지. 응 너 벤 할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랑. 나 엄청 수상해 보이는 게 있어서 넣었어. 엄청 수상해 보이는 거? 응. 그린 여우 대왕 전골. 여우? 뭐야 이런 한라운드 날린 거 아니야? 날렸지. 뭐가 요리를 망친 거야? 나 이번에도 전골한테 가는데 그러면? 아니 나나 형님 가고 싶은데 가도 되죠. 다른 사람이 저기 나나 형 굴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저기 가는 거니까. 유족 갈게요. 아니요. 오 이번엔 다 달라. 야. 얘들라 이거 안 된대. 애굴한 거 같은데? 골피. 아. 아. 난 꼽힌 안 믿어 원래. 사사새로서 꼽힌 못 믿게 태어났어 나. 아니 내가 어긋다고. 어? 나나 형님 금지를 넣지 않았다. 전 나온 듯. 나 아니야. 내가 억울함을 풀어줬어. 봤지? 난 아닌 거. 그럼 누구 눌러? 꼽힌 누르자. 의심스러워. 그 말을 하기 전에 눌렀어야지. 나 재료가 없어. 하하하하. 그럼 난 넣지마? 아니 나나 형님도 넣죠. 나나 형님도 넣고 굴한지 진짠지 확인해보자. 난 맛있는 거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 맞아? 응. 별로 안 맛있을 거 같은데? 난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제일 맛있어. 과연 대만 불사 전골이 될까? 하하하하. 누가 전골에 귀 털 넣었냐? 하하하하. 미안 미안. 어딜 쪼개고 있어 이랬는데 저 사람이? 하하하하. 겁나 냉정하네. 맛있는 거 넣어야 돼 얘들아. 불 속상이 두 개 있으면 안 돼. 그럼 불 속상은 나 그럼 입 안에 아예 안 넣을게. 넣는 거 다 넣어야지. 하하하하. 누가 누가 귀 털 넣었어? 김진우 이제 그만하지. 하하하하. 진우야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진우야 그만해. 나 정보원 가서 내가 정보원 얻고 와야겠다. 나 못 믿겠어. 아니 뭐야. 내가 정보원한테 갈게. 아 내가 간다니까. 아 너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아 나 재료 남는 거 있는데 그럼 어디 가지? 니네 못 믿겠다고. 근데 방금 이상한 행동한 사람 정보원한테 보내는 거 맞아? 하하 나 이상한 행동 안 했기 때문에 민트 초코 넣었다고. 그러니까 전골에 귀 털 뿌리는 애가 김진우 아닌가. 하하하하. 귀 털인 거 아니야? 아 민트 초코는 근데 꽃핀인데. 나? 나 풀떼기 넣었어 풀떼기. 수상한데? 너무 수상해. 어 잠깐만 정보원 두 명 간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 내 옆에 있는 거? 나 수상해서 왔는데? 하하하하. 빨리 고르시죠? 어 나 갚아도 없이 두 개 주웠는데. 하하하하. 빨리 말해 주세요. 벤을. 펭귄이 벤하자. 아니 꽃핀 누나가 저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사람 거짓말을 나 보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네. 나 너가 거짓말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서로 그냥. 하하하하.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 하하하하. 아 불쌍 대마음 불꽃 좋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퀴즈 시간입니다. 게임 중반인데 슬슬 서로의 정체를 눈치챌 때가 되었으려나? 스파이를 맡으신 분이 수고 많으시네요. 막 덜컹덜컹 심장이 떨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스파이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지금까지의 게임에 관한 문제를 냈 테니 스파이를 맡은 분은 몰래 답변해 주시죠. 정답을 맞히면 모든 직원에게 강력한 저주가 걸린답니다. 혹시나 핀치에 몰리셨더라도 이 퀴즈를 통해 일반 역전을 누릴 수 있을지도요. 그럼 준비됐나요? 아 모르겠는데? 공간은 뭔데?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라고 한 거 나나잉님. 어? 이거 스파이만 보이는 건데요? 모르겠다고 답변인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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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나야. 왜 그랬어. 이게 다 보인다고. 우선이야. 척척 석사가 또 해냈다. 하하하하. 그래서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료받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보원한테 갈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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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속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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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3연속, 7연속 할 수 있었는데요. 뭐야? 뭐라? 사이가 2개인가? 그냥 못 하는 것 같은데? 누구야? 누가? 누가? 등원판은 물 속성이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정보상한테 가볼게. 물 2개입니다. 정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나도 하는 거지. 조금만 빨리 알려줬다면! 재료를 못 먹을 텐데. 추상해. 저 짓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어? 진짜네? 나나양이 말한 게 진실이잖아. 나 이번에 물 속성 그럼 내가 하나 넣을게. 다른 사람들 넣으면 안 돼. 나는? 넌 뭐야 빠져. 근데 알아듣게 난 1개 계속 넣을 수 있다? 아 진짜로? 물 하나 넣으면 큰일 날걸? 불러치지 마. 산벤이잖아. 맞아. 뻥이야. 내 뻥! 진짜? 뭐야? 아니! 진짜 4개거든? 하나 넣는 게 돼? 되던데? 아 이번에는 어디 가볼까? 우와! 나나양은 떠나고 싶은 대로 그냥 여행 다니고 있네. 아 나는 강원도로 떠난다. 가나가 보고 싶어. 금지 재료 보러 간 사람 있어 혹시? 아니? 와우! 아니? 핑계님이 가셨어야죠. 랜덤 가자. 우리 이제 와서 전골 완성할 수 없어. 냉정하네. 어쩔 나나양 해버리냐고! 아니 자기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벤 당해도 어쩔 나나양이냐고. 전골 못 만지게 하던가. 나 왜 이벤이야? 승민아 너 나 왜 찍었냐? 그냥. 나나양만 찍으면 서운해 할 수 있잖아. 안 서운해 죽여넣을 수 있었어 이번엔 덕분에. 찍고 갚아. 너무 맛없게 생겼어. 우리 요 밑에 요 칼은 뭐야? 너나 내가 서운할 경우 전골은 저렇게... 아 이거구나. 우리 전골 절대 못 만들어. 왜 이러는 거야? 승민아. 왜 그러는 거야? 승민아. 여기 수상하게 생긴 애 배나 할 거야. 나를 배난다면 나도 배나겠어. 맛있게 해줄게. 맛있게 해준다며? 저 아닌 거. 저 확병 시민이죠? 아싸 재료 들어왔다. 이상하다. 맛있게 할라 했으면... 저 확병 시민입니다. 물 속성이 3개 있으면 안 됨. 뭐야 황무지 우리 둘 안 된대? 뭐야 우리 황무지 둘인데? 나나양은 전골에 금지 재료를 안 넣었다는데? 그러면 착한 거네? 아니 나 이름을 모르겠어. 아니 나 1라운드에 정보험 가서 나 재료가 없어. 어 그렇네? 꽃핀이잖아 그러면. 난가? 아. 나 아닌데 근데? 그럼 뭐지? 뭐긴 뭐야 누나가 나온 거잖아. 아니야 나 아닌데? 봐봐 나 안 넣었다. 나나야님 혼자 가면 꽃핀 누나 뭐 넣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재료 하나 주면? 네. 한 번 봐봐요 저 사람 뭐 넣었나. 오케이 오케이. 난 억울하오. 핑이 뭘 넣었나? 꽃핀 물어봐? 난 맛있는 전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어? 어라? 듬뿍 나왔다는데? 어? 아닌데? 잠깐만 니 전골에 재료가 되고신대. 고유 꽃핀을 밴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14점 반짝전골. 와 커피 밴 하니까 맛있어졌다. 무조건 이겼다 이거.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뭘 억울해 누나 그냥. 그냥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냥 깜빡에 있으라고 누나. 아니 나 진짜 억울하다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넣지마 코핀. 금지 당했다. 코핀 배네 그냥. 나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 어? 나 아니라니까. 코핀 또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 쟤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보라를 건다고? 사이 틀렸는데? 사이 틀렸는데? 승훈아.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이거 틀념이야 틀념. 코핀 어디 갈 거야? 난 거기 안 가야지. 나 여기 갈 거야. 여기가 어딘데? 나 컨테이너로 갈 거야. 어? 틀어놨다 틀어놨다. 너 뭔데? 어차피 배날 꽂아놔. 나무 속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대. 나무 속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대. 아니 뭔데? 아니 내 옆에 왜 이렇게 있는데? 빨리 조사하는 거 조사하는 거 조져. 왜 안 떠? 조사하는 거 왜 안 뜨자고. 둘이 가면 안 떠. 둘이 가면 안 떠. 둘이 가면 안 떠. 빨리 조사하라고. 트롤이다 트롤이야. 트롤이야.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라고 빨리. 내가 나온 거 아니라고. 내가 나온 거 아니라고. 거짓말 치지 마.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안 왔으면 밝힐 수 있었는데. 왜 환자고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알아봤을 거잖아. 알아봤을 거잖아. 알아봤을 거잖아. 알아봤을 거잖아. 꺼져. 나 재료 터질 거 같아. 너무 많아. 아이 꺼져. 아이 이건 또 뭐야. 내 옆에 이렇게. 김승민 너야? 나나야 난이야. 나는이야 난이야. 내가 나나 형이다. 나나 형 배네. 나나 형 배네. 나나 형 배네. 나나 형 배네. 2. 뭐 할 수 있는 게 있죠. 안되네. 뭐야 나나 형이 그러면 거짓말 했던 거 있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꼽이나 재료만지 누나가 정보안한테 가라. 자, 이번에 이러면 안 됩니다. 불송송 2개. 아, 안 돼. 난 또 그래. 이거 부정이야. 탈퇴하는 거 좀 감안해 두고 이거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봐줬으면 좋겠어. 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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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전골. 진짜 만 억대 센터. 메모찌게 보여주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가나우면 돼? 어. 펄럭 뚜띵 펄럭 전골. 뚜띵 국뽕이야? 역시 컴 앤 더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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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iced. 역시 컴 앤 더 퍼스트. 네, 둘 다 마음도 같이. íashrm, 이천가. 이게 뭐일까. 이제는 대신에